안녕하십니까? 키위미디어볼의 연습생 김영민입니다. 국푸님에게 가는 길 마지막! 네, 3, 2, 1, 3 어? 빨리 가는데? 아, 안녕하십니까? 네, 저 국민프로듀서님에게 왔습니다. 되게 웃기게 왔는데요.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다가가겠습니다. 저 이쁘게 봐주시고, 꼭 기억해 주세요. 많이 남았네요. 이게, 저 다시 소개해 드리면 저는 키위미디어브룹 연습생 김영민입니다. 나이는 21살이고 되게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꼭 계속 지켜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를 막지 마, 막지 마 보고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나